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세현 씨를 모셨습니다. 우리 오늘은 북한의 과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반도에 붙은 땅으로서 북한에도 분명히 과일이 있겠는데. 아니,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과일이 훈한 세상 처음 봤어요. 나도 과일이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 70년대, 80년대까지 만수대에 있었다던가, 피 바닥에 갔다던가, 사과 풍년, 쌀, 풍년한 게 노래 부르잖아.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서 그나마 공급으로 한두 알씩 얻어먹는 것도 풍년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사과밭이 소리가 나왔으니까 우리 백리과원이라는 게 있지 않아요? 백리과원. 네네, 그거 지금 어제 세월이 너무 오라다니까 그 나무가 다 태물이 돼서 그걸 다 갈아엎어야 된대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그때 그 백리과원에다가 이민군대를 투하해서 과일농사를 지었어요. 너무 그 과일이 달리지 않아서 그 과일이 늙었죠, 저는. 갈아엎어서 새 나무를 심으면 10년이 돼야 된대요. 그렇지. 네, 과일 볼 것 같지 않아요. 북한에서 우리가 제일 그래도 나름 접했던 게 사과, 배, 참외, 수박. 참외, 수박도 거기 무슨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는 못 보거든요. 참외 있지? 평양시에서 요만한 거 내주면 앞뒤 이만큼씩 잘라내고 먹어야 돼. 그 다음에 수박은 아예 푸른 거죠. 그것도 인민방 공급을 딱 줬거든. 그래도 평양시는 그렇겠죠. 우리 지방 그런 건 몰라요. 지방은 모르지. 네, 몰라요. 포도. 포도는 뭐 80년대 중후반에 우리가 숙소매까지 가서 포도를 심었거든. 김종일이 지시래. 평양시민들 포도를 시커먹게 하려고. 우리 기자들까지 숙소매까지 가서 대동강 그쪽에는 포도를 심었는데 한 알도 먹어본 적이 없어. 참 우스운 일이죠. 사람은 웃기기 싶어서 웃기는 그런 일도 아니잖아요. 제가 밀수를 하다 나니까 앞에서 빨간 동을 몸에 차고 들어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걔네들은 그 동을 차고 서로 양강도를 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차에 올라타면 단속하게 됩니다. 무조건 단속되지. 그래서 걔네들이 그날에 와서 동을 넘기고 조금 생각하지 않는 수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하는 소리가 뭔가 하면은 언니 나 오늘 해산장마당에 가서 귤이란 거 한 번 좀 싸먹고 죽을 거다. 나도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그걸 좀 한 번 먹자. 그래서 어 그럼 가자 하고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서 애가 세알을 쐈어요. 세알? 네. 북한은 킬롤리 안 줘요. 안 주지요. 너무 비싸니까 지금은 좀 중국에서 귤이라는 게 나와서 킬롤리 7원이다 8월이다 12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파는데 2000년 초식이지요. 그게 그래서 얘가 그 세알을 쌌더라고요. 이야 이게 그렇게 맛있대. 저는 이쪽에 와서 일을 보고 이렇게 갔는데 애들이 지금 인상이 말이 안은 거야. 너네 왜 그니 하니까 뭐라 하는가. 사람들은 참 미쳤어. 그래 왜 이렇게 쓰고 붕고 맛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미치지 않았나 그래. 귤 내 귤을 어 그래 귤이 왜 그거 왜 썩어 안 썩어 언제 썩었나 보니까 애들이 그 귤 먹을 줄을 몰라서 사과처럼 그걸 왓짝 뜯어 먹은 거예요. 껍데기를 베켜서 먹는 걸 모르니까 그 껍질이 얼마 써요. 북한 사람들은 참 불쌍하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불쌍한 마음을 해체해 놓자 하면 너무 좀 창피스러워. 아니야 창피한 것도 없고 우리 죄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자체한 창피도 아니고 김일성 족식이 우리를 그렇게 무지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먹는 게 아니다. 저는 그나마 밀수로 해도 좀 했으니까. 귤도 또 농기다가 또 팔고 했으니까 귤을 어떻게 먹는다는 거 알지 마. 그래서 야 이거 껍데기 박하여 이 껍데기 쓰고 없는 거 어떻게 먹냐고. 얘네들은 너무 망신스러워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차이라고 관여들은 또 생각을 하겠지요. 창피하게 생긴 거지. 그걸 또 걔네들이 박아서 버리는 것도 주워다가 또 남편 술병이 아니다 이렇게 이어서 쟁겼다가 남편이 들어오면 한 잔씩 부어서. 거기 그때는 한참 됐는데 우와 대한민국이 하니까 귤이 이렇게 많은 줄은 몰랐어요. 이 귤 같은 거는 북한 주민들 정말 몰라. 이야 진짜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과 하나를 먹어도 여기서처럼 정말 여기는 벌레 낄 때라 하지만. 그렇지. 조선사과 하나 먹자면은 맨 거기서 한 입을 먹자면은 맨 벌레 두 생기를. 벌레가 4개씩 나오는 걸 팔아줘 막 팔아. 그런데 그것도 그 아라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사벌레 퍼솔 건데 그 시기도 또 지나지 않았어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중국이 곁에서 붙어 있어서 그 못 사는 소박에서도 수요가 조금. 남방 과일이 바나나도 들어오는가. 네 들어와요. 들어왔는데 북한 주민들은 여기는 바나나 먹기 싶으면 사고 귤 먹기 싶으면 귤 사고. 뭐 이걸 먹고 싶으면 이건데 북한 사람들은 과일을 그렇게 못 먹어요. 이게 북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과일을 싸는 시기는 추석하고 설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날에는 재쌍을 낳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무조건 과일이 3알씩 올라가야 되지 않아요. 또 다섯알도 못 올려요. 3알 어떤 집은 한알도 올릴 때도 있어요. 국가의 가격이 너무도 비싸서. 그때는 북한 인민 전체가 다 과일을 싸는 거예요. 그것도 사과 배. 사과 배. 그때는 과일 장사꾼들이 또 사기 났죠. 그리고 또 집집마다 결혼식을 해야만이 또 과일을 사요. 결혼상제 때만 싼다 그거요. 지금에는 또 북한 사람들도 그래도 못 사는 소박에서도 시대를 따라가느라고. 체면치리하고 추세는 다 따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는 상 차리는 사람들도 돈을 주고 상을 차려주고. 이러는 게 있어 무 가지고 뭐 새도 만들고 달걀을 가지고 네 토끼도 많고 엄청 재간이 좋아요. 빌려서 하는 건 없어? 다 빌려서 하지요. 제사상에다 올려놓을 땐 빌려서 안 해요. 이렇게. 혼인상을 할 때 그때는 그걸 거기다 돈을 드릴 수가 없지 않아. 하루만 상 차리면 되는데 그건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장마당에 가면 또 그 풍습에 따라서 이렇게 상 써물을 또 일당제일로 이렇게 빌려주는 집이 있어요. 결혼식상에는 무슨 뭐 과일 무슨 10알이면 10알, 12알이면 10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환갑상에는 늙은 애들이기 때문에 그냥 7알 넣으면 된다. 그다음에 제사상에는 3알이니까 3알, 1알. 그렇게 제사상에 살 때는 무조건 다 싸야 되니까. 그 때문에 아이들이 과일 맛을 보거든요. 그 제사상으로 결혼식 때도 못 봐요. 혹시 이렇게 간부들이나 이런 집들은 누기는 자식이 결혼식을 한다면 그 고인우라고 그 삭소물을 싸서 고인우면 거기. 근데 그 집에서도 거기 돈이 아까워서 결혼식상을 일단 물리우면 그걸 다 해서 돈을 가다 팔아요. 그때는 값이 엄청 싸죠. 완전 한 절반 가격을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 쌀 한 킬로를 위해서 그걸 팔아요. 간부집들이라 해서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내가 평양에서 95년 말까지 살았는데 그때도 잔치상, 돌상 이런 데는 나무를 깎은 넓은 잔치상이요. 목각 사과, 수박, 배 이렇게 놓고 했거든. 그때 보면 김일성 족소로부터 선물을 받지 않는 이상은 과일을 초보할 수가 없었어. 네네. 그래서 지금은 상 차리는 것도 다 자기는 집안 자존심이 문제니까. 그러니까 그 과일을 원래 넣는가, 돈으로 사서 넣는가, 빌려서 넣는가 그게 또 차이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식상에 가면 통조림부터 시작해서 과일부터 시작해서 다 빌려서 넣어요. 그 상을 하나 차리는 게 그게 다 자기 물건이라 넣는다는 거는 뭐 이렇게 달걀, 계란, 계란, 네네. 떡 뭐 이런 거. 그런 것만 없지. 술까지도 다 빌려서 놔요. 아이고야. 술까지 그 다 나와요. 이렇게 주스도 몇 개로 놓고 뭐 술을 몇 개 그 상 차리는 사람이 다 이렇게 가면 장마당 문서에 다 있어요 그게. 이게 북한 사람들이 요한 긴모가 있나면 그렇게 가난해도 잔치상, 돌상, 제사상인 경우는 정말 빌려다 놓도 훔치다 놓도 최선을 다해서 놔. 그게 아마 중대는 그런 관습인 것 같은데 나는 한남명 소족 황의도에 나갔을 때 감을 먹어보고 먹어본 적이 없거든. 근데 김책에 추방되어 가니까 김책 장마당에 감이 나오더라. 네. 지금은 감이 많아요. 어디서 나오는가? 그 강원도 그 사람들은 다 가면 그 강원도에서는 다 감나무를 심어요. 이쪽에는 심을 수가 없으니까. 네. 우리 북쪽에는 심지 않으니까. 기원이 안 되니까. 네. 먹지 못하고 그걸 하나하나 해서 다 가져다 팔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뭐가 좋은가 하면 그전에는 국가에서 농사를 지워서 그걸 국가에서 팔아서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그게 없고 개인이 자기가 한 그루라도 자기는 집에다 심어서 그걸 팔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감을 먹고 있죠. 그러니까 감철에는 장사꾼들이 또 그 앞지대 가서 감을. 감을 또 멸다가 팔겠구만. 이렇게 차에다 실어다가 익지 않는 걸 가져다가 그걸 가져다가 감 이렇게 잘 먹고. 또 하면서 추리철에는 추리를 먹고. 복숭아철에는 복숭아를 먹고. 그러니까 결국은 저놈의 집단 협동농장 제도가 문의만 있지만 생산력이 뚝 떨어지고. 모든 게 자발적으로 개인을 살자 하니까 그래도 감을 먹어보게 되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감도 그래 지금은 그렇게 포도도 심어요. 개인이 북한에서 나온다는 게 뭐 사과 배 감 감 포도 이거밖에 없지 않아요. 감야구 수박은 거 안 돼. 그거는 쥐가 너무 먹어서. 밭에서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녹음식들이 먹어서. 그다음에 뭐 쪼그레 들어가면. 혜령에 가면 백살구 백살구 네 살구는 거기서 그런 거는 일방적으로 근데 우리는 겨울에는 또 그걸 볼 수가 없어 없지 보관 못하니까 추리철에는 추리만 먹고 감철에는 간만 먹고 사과 배철에는 사과만 먹고 포도철에는 포도만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는 사시산철 나가면은 뭐 다 있지 않아. 또 뭐 한국 토산 것만 먹질 않지 뭐 바나나 귤은 이거는 이제는 완전히 정말 먹기 싫어 안 먹을 지경이 됐고 우리 자랄 때 60년대만 해도 70년대 초만 해도 우리 부모들이 설날은 각 꽃감을 먹어야 넣는다 그랬거든. 네네 맞아요. 그때 이렇게 쫙 해서 어떻게 매달아 놓으면 설날 아침에 꼭 가만하시켰다 그랬는데 내가 내 새끼를 키우면서 80년대 90년대 그런 향수도 다 잊어 먹었댔어. 네 너무 고난이 행군을 극단하니까. 이제 뭐 쌀알을 못 먹는데 그러면 감귤을 먹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참 그래도 시대는 나가고 눈에는 보이는 게 있으니까 그나마 사용한다는 거죠. 지금 그런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중국의 탈북에 나오니까 야 겨울철 되니까 이런 탈구지에 귤을 이렇게 쓰겠죠. 막 흘러내려가도 죽지도 않아. 그저 이렇게 싸서 주고 수박은 뭐 소대가리 많아주나. 지금 해상 장마당에는 귤도 나오고 바나나도 나오고 수박도 나오고 다 중국산. 네 다 중국에서 나와요. 사과, 폐 다 나온다. 그럼 그거 살 때는 북한 돈으로 사나 중국 돈으로 사나. 다 중국 돈으로 사나. 양강도 계산에는 중국 돈이 빨리 통하지 북한 돈이 통하지 않아. 신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과일 사과 하나를, 추리 하나를 사는 것도 중국 돈으로 사먹는 시대가 왔구나. 내가 여기를 올 때 이렇게 일원에 천 삼백 원이 됐댔어요. 위안이 일원이면은. 인민폐 일원이면 북한 돈 천 삼백 원. 북한 천 삼백 원. 그러니까 일 대 천 삼백 대 됐댔죠. 과일에다가 가격을 쓰는 자체도 북한 돈 천 삼백 원이라고 안 써요. 칠 원이라 하면은 구천백 원이지 않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구천백 원이라고 쓰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중국 돈을 칠 원이라고 쓰거든요. 이게 얼마요 하면은 칠 원이요. 이렇게 하면. 그럼 다 알아듣겠구만. 다 알아듣죠. 어느 어디가 다 가야 돼. 쌀을 쌓아야 돼. 이게 얼마요. 이 원 오십 전 삼 원 이렇게 키로당 이렇게 하면 다 위안으로 부르지 북한 돈을 부르는 게 없어. 언제 그거 천 삼백 대를 계산해서 그다음에 당사꾼들이 이렇게 물고 치러 가는 것도 다 그 돈이 빠르지 북한 돈 다 쬐게 진 돈 이만한 거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아. 네. 달라진 게 없어. 왜 이 말을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젠 북한을 떠난 지 이십 년이 되니까 북한을 모른다고 자꾸 얘기 착각하는데. 달라진 게 없어요. 북한은 변한 게. 내가 항상 이거 체크하는 게 그걸 잡아내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변하나 나쁜 방향으로 변하나 이걸 항상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데. 많은 분들이 당신이 있을 때가 호랑이 담배 피울 거라고 그럽니다. 네. 그때는 호랑이 담배 피울 때. 더 내려간 거야. 우리 때도 우리 때도 결혼식 할 때. 최악이에요. 그게 90년대 초에 그때도 우리 동무들 중에 아버지 환갑하고 이런 게 있었거든. 그때도 그야말로 진짜 과일을 빌려서 했어. 믿거나 말거나 평양에서. 그렇지 않으면 귀하게 사다가 계속 나서 겉은 멀쩡한데 잔치 끝난 다음에 짜게 놓고 보면 다 썩은 거지. 그렇지 그거 상에 하나 놓겠다고 그렇게 다 하고 웬만한 건 못 가구로 다 놓고 했거든.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중국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중국도 또 북한 때문에 또 장사를 하는 거지. 그렇지 중국이 그때 북한이 쓰러지고 경제가 저렇게 되고 구십 년대 초부터 제일 저게 중국과 북한과의 밀목한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대. 지금은 좀 힘들 거야. 긁어갈 것도 없으니까. 어서는 뭐 떼갖고도 없고 긁어갈 것도 없고 자기는 그 뒤에다 긁어서 파는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다 나니까 파인애플도 들어오고 파인애플은 그거는 완전 관상용이에요. 아 그 안하게 어떻게 되든 겉은 썩어지는 날까지 그대로 있더라고. 그 파인애플을 결혼식상이나 올려놓자고 그걸 사가지 먹자고 사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그러니까 수박, 파인애플, 바나나 사과는 조금씩 좀 그래서 사 먹어요. 자국 생산량이 있으니까. 네 그 가격도 또 싸고 하는데 이게 수박 한 통을 사자면 이게 킬로당 얼마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수박이라는 게 보통 다섯 여섯 킬로 지났는데 그걸 사자면은 비가 어느 만큼 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사과는 한 킬로우면 7원이면 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7원은 좀 먹고 싶으면 사서 먹어야 되죠. 야 제가 내내 이렇게 추석이 가까우니까 참 주부들이 군심이 또 많겠다. 우리는 추석 설 준비는 반년을 아끼고 준비하는 게 그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도 북한 사람들이 추석을 위해서 엄청 줄이고 줄이고 아끼고 아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사과, 배, 사탕, 과자, 달걀, 계란 이런 거는 무조건 사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지지리 가난한 나라에도 추세가 있더라.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놈의 상에 파인애플 올려놓고 외국 과일 올려놓는다는 건 누구도 상상 못 했어. 사과 앞에 대충 올려놓으면 잘할 수 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먹지도 못하는 파인애플, 귤, 바나나가 그 가난한 나라에도 추세가 있더라. 90년대에 들어가니까 그걸 상에다 놓고 먹지도 못하노. 네. 얼마나 먹기 싫겠어요 아들도. 너희 북한에 과일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어느 간부네 집 잔치상에라도 결혼식 사진 닦고 나면 과일부터 다 취합니다. 누구도 못 먹게. 네. 그거 돈을 내다 팔아요. 90년대 초부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런 거지 같은 나라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에 마트에 들어갔는데 과일들이 너무 쌍쌍고 저는 거기 진열품인가 했댔어요. 우리 다 진열품이시다랬지. 자유판매 안 나오고 생각해보셨어요.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아이고 우리는 평생 평양에서 살면서 진열품만 봤으니까. 상품이 있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마트에 가서 맨 진열해 놓고 이걸 어떻게 산지. 진열도 엄청 예쁘게 하나같이 생긴 거. 그런데 사람들이 싸더라고요. 꿈같은 세월이. 우리는 귤 하나를 위해서 너무도 유치하지 않아요. 그 김정일이가 열심히 기려 모여 어떤 대회 때 참가한 사람들 귤 선물 주지. 당 자금을 내서 남방과일을 사다가 선물로 줬다. 이렇게 까불어대. 우리 대한민국은 누구나 다 먹고 중국에 넘어가니까. 아이고 개돼지도 수박 물고 다니고 줄 물고 다니더라. 그렇게 나라를 폐쇄시켜놓고 정말 사람들이. 진짜 우리 중국에 한국에 오니까 돼지구리에다 수박을. 수박 곤지 톡 쏟고. 네 수박 바나나를 던져주더라고요. 저는 여기를 오면서 너무도 이렇게. 진짜 과일 소리가 나오니까 그 생각이 비뚝 나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는 태국을 넘어설 때 바나나를 산에서 지손을 뚝 따서 안고 오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야생바나나. 네. 그런데 그 바나나를 태국의 강을 건너지. 악어강이라는 걸 건너지 않았어요. 툭 건너는데 그 집 마당에 바나나를 툭 쳤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이거 장마당에 내다 팔려고 했나 했는데 돼지가 와서 그걸 뜯어먹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그걸 하투를 가지고 왔어요. 이거 팔지 않겠는 거 아까는 그냥 먹으라고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안고 경찰서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북한 주민들은 이 21세기에 너무너무 불쌍해. 정말 너무도 불쌍하죠. 우리 작은 동네 마트에 가도 망고 바나나 그다음에 보지 들어보지 못한 게 얼마나 많아. 우리 북한 사람들은 여기 그렇게 내놓은 망고 같은 건 생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중국에서 이렇게 가져와도 북한 사람들 사 먹지 않아요. 그걸. 사 먹지 못하지요. 못하죠. 그건 먹어도 되고 사과 배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건데. 비싼 남방과일을 먹고서 그 수지가 너무도 안 맞죠. 거기에 쌀 몇 킬로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거 하나 사서. 그러니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저 제주도에서 제주도 감귤인지 뭔지 가뜩해서 선물 북한 주민들한테 지원한 적이 있거든. 우리 그건 몰라요. 그 지원한 게 그 위에 둘러오는 서류에 의하면 중앙당이나 이런 간부들이 다 선물로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북한 주민들 맛보라고 보낸 거를 김일성 조선 그렇게 악용해서 자기 지세를 한 거야. 정말 치사한 인간들이에요. 이번 추석상에 북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사상에 내놓을 과일이 뭔가. 뻔해. 사과. 피눈물이 거의죠. 네. 피눈물이 거의. 거기는 방울토마토도 없잖아. 방울토마토라고 생각지도 않고. 토마토마토 보관도 못해. 네. 그 다음에 대추 다 찌그릇 비틀어진 대추. 대추도 우리 육이 오니까 왕 대추가 있잖아. 우리 북한 대추가 이만해요. 이만해요. 그거 원래 상에 올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올린다는 게 사과, 배, 사탕, 과자, 술 한 병, 계란 세 알 이런 거는 집체적으로 몽땅 쌓아야 되니까. 대중적으로 콩나물 고사리. 끝입니다. 두부. 응 두부. 누구나 먹는 두부. 진짜 두부는 두루두루 다 먹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 북한 주민들 자유화된 시점에 오면 세상에 이렇게 흔하디 값이 싼 과일이 이렇게 많았나. 나는 항상 과일 소리할 땐 내동무 생각이 나. 내동무가 임신을 했었거든. 그런데 얘는 다른 건 다 먹고 싶지 않는데 그 겨울에 사과 하나를 딱 먹고 싶어가지고. 그때 날라리 수건이 잠자리 수건. 중국에서 나온 거. 너무 사과 하나를 안 먹으면 오늘 밤 죽을 거거든. 애 임신했는데. 그래가지고 나하고 같이 가다가 우리 출판사 기자였거든. 대동교 건너가면 성교 과일 상점이 딱 있었는데 징렬품 사과 몇 알이 있었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때 날라리 수건이 잠자리 수건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추세를 탈 때요. 그 잠자리 수건을 꺼내놓고 이거 하나하고 사과 한 알만 바꾸자고. 한 알만 바꾸자고. 내가 얘가 임신해서 그렇습니다. 이거 한 알만 바꾸자고. 그 점장이 나와가지고 그 놈의 징렬품 사과 한 알도 얘를 준 형편이 못했던 것 같아. 그게 실사를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가 봐. 그래 마지막에 너무너무 사정하니까 그 양반이 잠자리 수건은 됐어요. 우리 다 같은 여자니까 오래오래 그 놈의 반면들하고 오래오래 토론하다가 사과 하나를 주기로 했대. 한 거의 40분을 얘가 빌었어. 사과 하나를 좀 먹자고. 나는 임신했는데 나도 옆에서 붕치고. 그때 그 진짜 맛도 없는 사과 한 알에 얘가 목숨 걸었던 그 애 얼굴이 지금 생각나. 저도 이렇게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과일을 먹을 때마다 참 부모님들하고 지금 그 땅에 있는 저희 형제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피 눈물이 나지. 저희 부모님들이 세상을 떠난 지도 저는 10년, 10년, 어머니가 떠난 지 한 6년 이렇게 됐는데 어머니가 떠날 때까지도 과일을 완전히 그 바나나 하나도 입에 끼우지도 못하고 갔거든요. 그 땅에서 나는 사과 배도 마음껏 못 먹인 게 김일성 좋습니다. 또 우리 양강도 같은 것도 사과가 안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지. 네. 거기 또 과일 구내수나 이런 데서 들어와야만이 그걸 이렇게 먹어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도 또 언니들이랑 또 오빠들이랑 이제 그 추석날에 부모님들 산소에 놀려고 추석에 추석 준비를 지금 또 돈을 못 아가며 할 걸 생각하면은. 피 눈물이 나지. 진짜 정말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이렇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어쩌면 몇십 년이 거쳐도 변하지 않는 게. 네. 정말 그 생활이 그래도 뭐 오늘이 다르고 내일도 다르고 세계가 다 달라지는데 다만 변하지 않는 게 북한이지 않아요. 난 지금 대한민국에 와서 포도를 안 먹어. 왜 안 먹는지 알아? 맛이 없어서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포도는 그렇게 좋아하셨어. 네. 그래서 포도 한 송이 있으면 우리 어머니는 그 나이 드셔도 포도 잡술땐 소녀처럼 그렇게 행복해 하셨거든. 우리 어머니가 잡술땐 그 뭐였으면 난 지금도 잊지 않죠. 지금도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어느 날까지도 포도를 보면 그 포도상이가 어머니의 얼굴에 비춰줘. 난 지금도 포도 못 먹어. 진짜 안 먹어. 너무도 마음을 사무쳤죠. 우리 어머니 한 생을 자식 다섯을 키우면서 그 혁명밖에 모르고 그 당신을 위한 것도 아니었는데 지금도 잊지 않죠. 북한의 포도는 요렇게 작지 않아요. 여만해. 네. 여기 와서 이 왕 포도를 보니까 저도 그... 오기차서 못 먹겠지. 이 만원 포도. 네. 해산시장에 거기 그... 그러니까 판매용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상소물용으로 나와요. 이 왕 포도가. 왕 포도가. 오겠지. 뭐 어쨌든 사림상에 넣을 정도.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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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누군가 먹기 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찬뿜을 올려놓기 위해서. 그 상에다 올려놓기 위해서 거기 나오는 건데 정말 어젠 우리 사람들도 진짜 뭐 중이 제 머리로 혼자 못 깎는다고. 포도를 키운다고 해서 포도를 마음껏 먹는가 생각하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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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짐승도 먹는 그 과일을 우리 북한 사람들은 그나마 못 먹고 있잖아요 아버지 엄마들이 세대들이 못 먹었던 걸 애들이라도 우리 후대에서 떠나서 자라서 어떤 세대를 향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그 세대들에게 앞으로 다 오는 그 세대들에게 그런 세상을 꼭 안겨줘야 돼요. 네 마련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완전 필수인 것 같아요. 필수지. 우리 이 지구촌에 더더구나 한반도 땅에 우리 동조국과 북한이라는 그 영역에 그런 나라가 있다는 것은 정말 민족의 수치고 인위의 수치라는 거 이 관리 하나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얘기하게 되네요. 오늘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